예, 시사전망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온 국민이 놀랐고요. 지금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 사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변호사님부터. 선생님에 대한 정말 너무 안타까움.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끌는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심적인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고통이 어땠는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뒤에 교권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결국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보도가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교원단체들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까지 보면 참 이 정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는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센터장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저도 100% 안타까움을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교사 선생님들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원을 계기로 해서 안타까운 죽음이 안타까움을 끝나지 않도록 뭔가 사회적인 개선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직원분들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교사분께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비슷하게 경험한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때와는 달리 이 교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감수성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교권이 좀 많이 추락했다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도 지금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교권이라는 표현을 할 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인격을 침해받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하고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받는 그러한 권리의 침해를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근무 시간 이후에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선생님의 학습권과 관련돼서 그렇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기보단 선생님 개인에 대한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봐야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그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러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러한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학교가 너무나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옹호해 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침해가 왔을 때는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과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의미를 갖느냐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서 절충하는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떠나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안심하게 마음 편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가 계속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교권 추락까지 가는 상황이 비춰졌고 그냥 옆에서 본 느낌은 학교가 옛날처럼 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로 교사나 학부모나 지역사회나 아동들이 이렇게 서로 정으로 네트워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너무 기계적이고 그런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도심은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사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 계약관계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상막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제가 옮겨 드리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됐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생각도 좀. 교권과 학생인권의 개념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해법을 죄송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타겟팅이 필요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면서 풀어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도 보시면 대부분 선언자인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심리적으로 교사 입장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요즘 학부모들께서 아이들 방과 후에 전역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전화나 연락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 보죠. 그런 거 좀 보셨습니까 센터장님. 저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인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선을 갖고 열심히 대응하다가 약간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돼버린 거죠. 교사와 학부모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걸 중재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마땅히 없는 거죠.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지간 이외에 카톡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민원창고가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접수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공식적인 창구를 거쳐야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부탁이 돼야 되겠죠. 민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민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학교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감 선생님이 아니 박선생 그 반에 누구 어머니가 전화했다는데 왜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금쪽이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이 다 금쪽이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이들이 많은 세대가 아니니까 한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의 정성이 굉장히 높아진 세대고 높아진 건 좋은데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있어서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탁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전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탁의 기준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건 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할 의무도 없고 선생님으로서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텐데 결론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한 얘기 종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두 분 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라. 그 부분을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줄 수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덜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 여태까지 게을리했던. 정치권에서는 서로 내 탓이라고 하고 지금 만들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막 불타오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좀 더 밝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